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자주 접한 분들이라면 동물의 이름을 딴 경제 용어가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경제적 상황을 동물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쉽게 해당 상황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동물과 관련한 경제 용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동물과 관련한 경제 용어만 알아도 경제 뉴스가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할 주제 같은데요. 어떤 용어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박하영 캐스터는 펭귄과 백로, 이 동물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펭귄과 백로라 서로 상판된 이미지를 가진 동물 같은데 펭귄은 무리로 몰려다니고 백로는 혼자나 둘 정도만 고고하게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본단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펭귄 효과와 백로 효과입니다. 펭귄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천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한 마리가 바다로 뛰어들면 용기를 얻어서 덩달아 함께 뛰어듭니다. 그래서 펭귄 효과란 상품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구매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누군가 사게 되면 함께 따라 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 처음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입소문 마케팅을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반면 백로 효과는 특정 상품에 사람이 많이 올리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자신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백로에 본다는 건데요. 흔히 명품이나 한정판을 활용한 마케팅에서 이 백로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특성에 빗대어서 소비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니 이해도 잘 되고요. 무엇보다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동물의 특성을 본단 경제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마켓인데요. 먼저 황소를 떠올리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뿔을 위로 올리는 이미지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마켓이란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동안 상승을 했거나 또는 상승이 예상되는 강세장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반대의 경우는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곰은 황소와 달리 앞발을 들어서 아래로 내려 찍는 공격을 하죠. 그래서 베어마켓은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동안 하락장이 이어지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약세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여기에 빗대자면 대다수가 불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베어마켓이 올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불마켓, 베어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단순히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야기하는 주식 그래프보다 훨씬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주식시장에서 동물을 활용한 용어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잘 흔들죠. 그런데 꼬리를 정말 열심히 흔들다 보니 몸통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웩더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현물에 의해서 선물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투자자들이 이걸 투기적인 성격의 전략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향이 현물 시장까지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웩더독은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꼬리 같은 선물 시장이 몸통인 현물 시장마저 좌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증시 체력이 약할 때 흔히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웩더독 현상이 나타나면 주식시장의 변동을 긴장하면서 살펴야 하죠. 네, 주식시장은 특히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개 꼬리에 비유를 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조에 관한 다양한 경제 용어도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우선 블랙스한이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일컫는 경제 용어입니다. 네, 우아한 백조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백조가 위기를 뜻하는 의미가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백조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하얀 백조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검은 백조를 발견하면서 블랙스한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뜻하는 화이트스한 또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을 뜻하는 그레이스한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백조와 관련한 경제 용어에는 한 가지 공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위기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특정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력과 기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경제 상황을 동물에 빗대어 설명하니 어려운 경제 상황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의 이야기. 투데이 고용플러스에서는 오늘처럼 알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